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portation personnel 이라면 운송업에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은 아 리마인드 리마인드를 우리가 이제 상기시키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뭐 말해줘서 그 사람이 기억나게 하는걸 리마인드 라고 하는데 이마인 디드니까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말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다시 언급해 준다는 겁니다 뭐라고 비기닝 제니워리 1월부터 고속도로의 접근이 어디에 할 것이다 그쵸 제한될 것이다 언제 이때 중요한게 를 듀링 이나 들어와 뚫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엑셀 쓰셔야 되요 왜냐면 어 다크 라는 것은 해질녘 이라고 하는 시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시점과 함께 쓰는 전치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 가 되겠습니다 b 랑 d 를 쓰려면 뒤에다가 더 나이트 이러면 됩니다 during the night, through the night 그러면은 b 랑 d 를 쓸 수 있어요 c 는 아예 안되구요 그래서 여기서는 a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2번 볼게요 102번은 자 어 여기 city authority라는 도시당국이죠 도시당국이 뭐 얘네가 아주 중요한 자세히 뻔한 중요한 어떤 과정이죠 단계의 또 과정을 하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지 엘리베이터 파킹 암 프라우 람 뭡니까 주차 안이죠 주차 문제에 대한 것을 베어 엘리베이 잰 해소하다 완화 시키는 뜻 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라고 있다 어 열심히 뭔가 중요한 단계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될 낫 슴 이거는 뭐냐면 뭐 뭐 처럼 보이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어 애니 임애드 임애드는 즉각적인 임프로먼트 인더 시추에이션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즉각적인 어 개선이 보이지 않게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네 앞 콧마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주어 동서가 있으니까 그저 접속사가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접사 중에서 그러면 a 랑 cg 하나 골라야죠 b 하우 에버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하우 에버는 맨날 말씀드리지만 하우 에버는 그냥 이런 부사 에요 다만 의미를 연결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부르는데 접속 부사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dd 스파이트는 전치사죠 그래서 안되구요 그래서 a 와 c 중에 하나가 문법적으로 되는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a 가 더 정답이 됩니다 a 와 앞과 뒤가 서로 대결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더우를 쓰시는게 맞습니다 자 203번 우리가 여러분이 그 어떤 회의나 이런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려 그 전에 회의했던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거나 이렇게 하는거 있잖습니까 그 우리가 팔로워 업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팔로워 업 이라는게 고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c 가 되는데요 팔로 인업 몸을 뒤따라서 먹어야 된 후속 조치로 란 뜻이죠 대어 프라미스 그 약속입니다 뭐하기 다는 트 익스플로어 확인해 보겠다 라는 거죠 술 어 프라이베이 치 에 프라이베이 지제이션은 뭐냐면 타유 합니다 사유와 오프 코코아 인더스 그래서 어 코코아 산업에 그죠 완전한 살 완전 사유와 를 뭐 알아보겠다고 하는 즉 또는 거기서 돼서 어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 그들의 약속을 뭐 약속을 위란 으로 약속을 지키는 이란 으로 정부 어 관계자들 레프레젠티브 직원 들여 쪄 및 매트 위드 만났다 누구를 호프로 희망이 가르치 아니죠 희망이 희망이 있는 희망이 가르치 아 엔트리니어를 쓰인 기업과 교과들을 만났다 어제 어디에서 무슨 호텔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의미가 그죠 그 사유와 를 약속을 했나 보죠 좀 바꿔서 그래서 혹과 산업의 사유와 에 대해서 자 음 거기에 그 허위 적인 했던 마음을 품고 있는 희망적인 사람들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기업가 들을 어제 만났다 몸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서 빨라 업 온 알아두기 바랍니다 오는 뭐 뭐에 대하여 그 어폰이 여러분 연결되는 게 아니라 빨라 업 따로 있고 온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게 토익이 나오면서 언제부턴가 이런게 많이 생겼어요 이런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그냥 막 잘라 놓은 거 잖아요 그래서 업과 원이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업과 원이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막 자라 놓은거 그래 그래서 그냥 막 잘라 놓은 게 요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 막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잘라서 나와버려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되든 말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I go to school 그럼 보통 우리가 I go to 뭐 했을까 어 뭐 take care of 이랬잖아요 그럼 take care of 만 잘라서 놓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take care만 놓기도 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4번 여러분 204번은 되게 간단한 문제죠 아웃도어 페스티벌이 아웃도어 뮤직 페스티벌이 아웃도어 페스티벌이 포스폰 연기되었다 어프로칭 스톰 다가오는 뭐 스톰 폭풍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A 있으면 끝나겠네요 edge2는 뭐뭐에 가나에서는 이란 말이구요 edge2 관해서는 inspire of 는 뭡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까 디스파이작 친구죠 그 다음 in place of 는 누구를 되시나요 이런 데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5번 볼게요 어 요거 여러분 아마 분명히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 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중에서 아마 이 뒤에 맨 뒤에 있는 라스트 라는 단어가 동사라는 걸 이해하셨었으면 좋았을텐데 혹시 아마 동사가 동사인지 눈에 한뿐 안 보였다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접속사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bcdg 하나인데 그 의미를 봐 볼게요 this special offer 이 특가는 자 특가는 어 무슨 페이퍼에 대한 특가는 is valid 유효하다 어디에서 participating store 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 가게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 떠오르네 뭐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을 판다 라고 면 편의점들 중에서 불닭볶음면을 어 파는 회의점이 있을 것이고 그 참여에 내가 편의점 주한테 얘기하겠지 우리 이번에 행사하려고 하는데 회의점 행사 하실려니까 그러면 이제 참여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되어있고 그럼 그걸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그런 참여하는 그런 가게에서 가능하다 라는 뜻이죠 모은 동안 그래서 스프라이스 라스트 그 재고가 있는 동안 그래서 정답을 해서 c 가 정답이 되겠어 언질 안되요 언질 안되고 에프트는 더 안됩니다 제거 없는 다음에 더 안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c y 이 되겠습니다 206번 이건 여러분 프리 보자마자 그냥 한방에 딱 찍을 수 있는 거죠 뭐 포 프리 공짜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테띠의 콤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 쭉 가면 저기 디펙트 앞에 까지 콤마 디펙트 까지 콤마 있는데 혹시 여러분 마침표로 되어있으신 분은 콤마로 바꿔주세요 콤마 입니다 자 if appliance fails due to manufacturing defect 그래서 공장 제조상의 문제 때문에 장비가 고장 난다면 장비가 작동이 안된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건 사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마음속에서 빼도 됩니다 그 앞에 볼까요 자 원의 점 그 그 여러분 여기 그 콤마 콤마 신어 쓰지 마시고 one year warranty는 promise 약속한다 뭐를 that 이하를요 그 다음에 키친 크리에이트는 will repair it 그것을 뭐 해줄 것이다 그렇죠 공짜로 그래서 for free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짜로 수리해 주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207번 우리는 이미 10개의 인퀘이 문의를 받았다 라는 뜻이요 인퀘이 문의를 받았다 그 다음에 얻은 된 어 자 얻을 타지 만지 란 그럼 광고가 됐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뭔지 해드릴까요 접수되어 있죠 a b c 접수한 뭐 있습니까 b 랑 c 가 접수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게 있죠 우리가 누구는 저기는 have pp 형태는 누구랑 쓴다 since랑 쓴다 그래서 정답은 b 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로 지난 지난 라스트윅 에디션이죠 of the newspaper 그래서 지난주 신문 광고가 나간 이후로 우리가 10개 이미 10개의 벌써 10개의 뭐를 받았다 인퀘이를 받았다 되겠죠 자 1208번 자 더 타임 이에요 그럼 어 여기서 일단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에 사실 이제 관계점 의사 그 자리 보고 해서 회사 가면 볼게요 그래서 어 더 트랜스포테이션 알라원스 퍼리시 크리에이티드 그래서 교통량과 관련된 저희 경책이 만들어졌다 가 되구요 모서 워컬스 워 트래블링 바이버스 프롬 디스텐 타운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자 중요한게 있어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스 오브 서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래블링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에디즈 에트 타임 그 당시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교통 법규가 만들어진 그 시기에는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은 예 여기서 어 트랜스포 테이션 알라운스 판리스 이라는게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회사에서 자 음 그 뭡니까 직원들한테 전 직원들한테 요렇게 그 주는 게 있어요 그 뭐죠 교통과 관련돼 가지고 어 직원들에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요런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교통 음 수당 이라고 그래서 통 쌍 이제 그 이게 우리나라도 주저 교통 비를 주는 회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은 많지 않은데 교통비는 밥값은 주지만 근데 외국에는 여러분 교통비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수당 이죠 교통 에서 어 만들어질 때 당시에는 우리 회사 사업 회사원들은 우리 직원들은 다 원 곳에서 제건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가 되겠죠 그래서 애터 타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 9 5 목요 msc 는 워스 프로모티드 못했다 승진 되었다 그 다음에 뭐 한 뒤로 그저 서세스 플리 해 링 더 스탠다드 리뷰 테스트 포스에서 스탠다드 리뷰 테스트 포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뒤 이후로 했죠 정답은 그래서 d 209번 답은 d 가 되겠습니다 210번 자 더 넘벌 오브 컴퍼니스 컴퓨링 자 이런 컴퓨링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로 한번 줘 볼까요 컴퓨링 부터 어디까지 저희 뒤에는 거브먼트 컨트레이트 까지 가로를 치시면 이게 하나의 우리가 분사구의 후치 수식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보고 주어는 더 넘벌 오브 트랜스포데이션 컴퍼니스 고 동사는 바로 해보죠 얘는 뭡니까 얘는 지금 컴퓨링이 앞에 있는 컴퍼니스를 꾸며 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링 우리가 컴퓨링 이란 단어는 여러분의 두 가지를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컴퓨링은 일형식 동사고 주로 포와 위드와 함께 씁니다 포 를 쓸 때는 뭐뭐를 위해서 경쟁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위드를 쓰면 누구누구와 함께 경쟁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는 포가 되겠죠 정부의 계약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어 그 어떤 트랜스포트 컴퍼니들의 수는 디크리스 샤플리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인더페스테니에서 최근 10년 동안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b4 가 되겠습니다 b 자 211번 자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 어 디펄츠 타임은 디펄츠 데이트 던지 펄츠 타임 이거는 출발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럼 시간과 쓰는 친구를 봐야 되는데 어 일단 abc 다 되죠 그 의미적으로 되구요 그럼 이거만 보면 모르고 이제 앞을 봐야 되겠지 자 100달러에 디파이 시 버스 리스 앤 리스 적어도 그쵸 출발 30일 전에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에이가 되겠습니다 에 프라이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전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 그 프라이트 말고 b4 를 써도 됩니다 b4 여러분 여기다가 b4 들어가도 211번 b4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212번 어 일단 텐 데이즈가 나왔어요 그럼 텐 데이즈는 기간인데 제 기간인데 이 a b c d 중에서 a b c d 중에서 기간 가스 드는 전치사를 찾으면 a 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a 입니다 뭐 끝났어요 까지 깔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 접사 접속도 전치할 때 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되게 이해만 하고 좀 외우시면 되요 간단한 이용 드립니다 그래서 어 위 잔 디스카 저 위대인 텐 데이즈 10일 안에 보내주세요 먹에서 리 세워 레더 바운드의 볼륨 자 우리가 레더 바운드 라는 것은 그 가죽으로 양장 책이 책을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두께로 이렇게 하는 그런 책을 너가 받고 싶으면 받기 위해서는 그쵸 공짜로 받는답니다 그래서 c의 그 책을 공짜로 받기 위해서는 뭐해라 10일 안에 우리한테 카드를 보내라 다시 돌려보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전담 그래서 애가 되겠습니다 위대인 자 그 다음에 23번 아 213번 cds 디바트먼트 는 런스 몇 개의 완전 세브로 몇 개의 뉴 프리 클리닉스 장 뭐 헬스 프로 패션을 찍어 뭡니까 뭐 의료 쪽에 관련된 건강 전문가 들이죠 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봅니까 저 들어왔다 이어 일련된 이라지 1년 내내 에브리와 터는 같이 못쓰구요 비포더 이어 란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이어 안됩니다 이 사람은 안되구요 이 끌어 없이 정답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거는 이어 라운드는 가능해요 이어 라운드 자 저게 잘 쓰고 싶으시면은 이어 라운드는 가능합니다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최근에 제가 표현한 게 나왔던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어 하고 하이픈 하고 라운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이런 말이 됩니다 이어 라운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 이어 하고 와 이에 째 이에 해마다 이어 하고 어 나아 뒤에다가 라운드를 그어 주시면 이어 라운드 라는 표현은 여기서 쓰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음 214번 볼게요 214번은 더 컴퓨터 라이브러리는 이 도마다 줘 그죠 음 컴퓨터 도서관 있는 컴퓨터들은 정기적으로 된다 그쵸 저 확인 된다 체크 된다 먹에서 디스크 에러나 바이러스 때문에 된다 포가 끝나면 간단한 부분이죠 from 쓰거나 about 쓰면 안됩니다 뭐가 정답이에요 이유 개념 으로 자 215번 멤버들은 저희 팀 멤버들은 아이스크트 포스 번 애니 웨이 캐션 팀 멤버들은 휴가를 연기하라고 휴가를 뒤로 연기하라고 요청 받는다 라는 뜻이죠 그래 어떻게 모든 지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 까지 또 완료되는 동안 말이야 좀 어 주님 와 이라고 그러면 안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알려될 때까지 를 써야 되요 그래서 포스트 폰 언틸은 친하니까 자료 주세요 비포 스토 이제 저기 위에는 포스트 폰 이랑 언틸은 친해요 왜냐면은 한번 연기하면 그 연기한 상황이 계속 진행된 상태라서 언틸을 쓰는게 맞습니다 y 드시는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안됩니다 정답은 d 를 써야 되요 언틸 자 216번 자 엘사 엘사 씨죠 엘사 씨는 finished her internship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인턴십을 끝냈고 그리고 지금은 그녀는 일하고 있다 뭐로써 에서 펜션 이거는 여러분 몸으로써 이라고 돼서 웍 뒤에다가 일 쓰면 안되죠 에서 엘지 쓰는 겁니다 몸으로 써 드시죠 워크 뒤에다 엘지 쓰고 직업 쓰면 몸으로써 일을 하고 있다 진짜 그래서 프라이벳 클리닉 에서 이 사람이 펜션으로 일하고 있다 정답은 a 가 되겠습니다 펜션 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의사를 줘 내고 내꺼 의사 좀 그냥 의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꺼 의사가 더 좀 정확하긴 하지만 약 의사 닥터라고 생각하세요 자 217번 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 액세스 오브는 이건 그냥 외우세요 그냥 저 몸을 초과하여 라는 뜻입니다 인 액세스 오브는 이건 그냥 이 통째로 외우세요 외우시는게 답입니다 이거는 그냥 왔죠 액세스 오브는 몸을 초과하여 뜻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예를 들어서 아 여행객들은 저 여행객들은 노트 버스 노트 파이 알려야 된다 노트 파이 난리다 저지 항상 사람이나 컷 섬스는 근데 봄니까 세관 이었서 섬서 오피셜 쓰는 세관 직원들이 말해야 됩니다 뭐 할 때 웬 체스 포린 컨스 그래서 화폐를 얼마 맘 달러 이상 자 오브 컨트리 나라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 이런 뜻이죠 그 정답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인 액세스 오브는 제 몸을 초과하여 안되세요 자 218번 보겠습니다 218번 은 자 무슨무슨 8 레시 는 이게 중요한데 리가드 라는 단어 좀 별 붙여 주시구요 리가드 asb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asb 그래서 asb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 집이 이건 뭐 일 몸으로써 생각하다 란 뜻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퍼리지 어피셜은 그죠 어느 지역에 있는 s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은 리가드 커뮤니 레이전스 커뮤니티 릴레이션을 뭘로 아주 아 너를 중요한 바이 철 이런 바이 철은 생명과 관련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이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한 파트 생각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음 사회 관계가 자 사회 관계가 아주 중요한 파트 다음의 아 경찰 구의 제 경찰서에 경찰의 어떤 책임을 써의 굉장히 책임에 아주 중요한 파트다 라고 생각한다 어디가 간주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asb a 를 비로 간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9번 볼게요 어 요건 여러분들 간단한 건데 프라이스에서 아이템 낫 언델 리스트 그래서 어 리스트에 없는 이제 명단에 없는 제품들의 가격은 캠비 업테인드 얻어질 수 있다 이번 업체는 정답이 없는데 캠비 업테인드 아 트랙 칠리 바로 몸가 프롬 더 맨델스 그래서 상인으로 부터 정답은 b 가 되겠습니다 자 220번 음 자 헬멧은 저 헬멧은 머스트 요 언더 엑스케 베이션은 발굴 이한 뜻이 발굴 그래서 발굴 사이트 즉 굴착 사이트에서 엣 올 타임서 항상 뭐 돼 된다 그쵸 쓰여져 된다 그 정답은 d at all 타임스 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란 뜻이에요 always랑 친구야 at all 타임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20번 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